엘리야,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. 엘리야,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. 엘리야, 잠깐,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엘리야, 잠깐,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엘리야, 잠깐,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엘리야, 잠깐,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불쌍해요. 완전 불쌍해요. 버려졌을 확률이 칼 것 같아요, 제 생각으로. 밥 먹자. 나가요, 밥 먹자. 이렇게 늘 새로 갈아주세요? 네, 아침에도 새로 주고요. 너무 편하게 늘었어요. 눈치를 보고 있으면은 집에 있는 저희 아직 아이들 생각도 나고 그래요, 자꾸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. 눈치를 하실까. 물을 봐. 아하, 밥도 잘 먹고, 물도 먹고. 아멘 어 5 으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